이모 이모 뭐가 어째? 아니 어떻게 니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어디다 대고 환영질이야 환영질이 우리 기주가 미쳤다고 그러니 니가 가만히 있는데 니가 꼬리를 쳤으니까 그렇지 우리 기주가 어떤 애니 앞으로 판검사가 되래야 니 사촌 오빠고 니 꼬리 칠 데가 없어서 걷어주는 애도 모르고 너 당장 보따리 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라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살겠다 너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